감찰이 진행 중에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감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반발해가 뛰쳐나오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이번 문재인 정부는 조국 관련해서는 조국의 처인 정경심 1명 정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모양입니다 따라서 조국 관련된 그런 비위사건은 모든 것을 다 덮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조직을 거의 와해시키는 해체시키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가족 비리 11개 혐의로 계속된 비위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다 검찰이 문제다 이런 온갖 메시지를 다 발신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민들의 입장도 참 딱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추가 기소권입니다 1월 17일 날 서울 동부지검의 행사육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조국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 비리 11개 혐의로 조국은 이미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유재수 비비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을 기소하게 된 기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은 2017년도 대통령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물증이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면 사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외부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민정수석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위 여와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누군가 청탁했던 말았던 관계없이 어떤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가 조국임을 염두에 두면 그에게 집권 남용죄가 적용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의 열심입니다 자기를 옹호하게 열심입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조국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감찰 중단 지시를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또 페이스북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감찰 종료 후에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집권 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다 감찰 종료 후가 아니고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이란 양반은 진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 같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찰이 진행 중에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감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반발해가 뛰쳐나오고 야단법석이 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다음 주제는 행법한 강의입니다 1월 17일 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은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강의를 신청하고 자신이 강의를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1개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신분으로 1학기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1일 날 서울중앙지검 반배수사 2부의 부장검사 고형군은 11개 제목입니다 뇌물수수 청탁검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을 11개 제목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검찰은 서울대에서 기소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대는 처음에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지위해제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하니까 말을 바로 바뀝니다 지위해제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검찰의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끌겠다는 거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의전은 모든 대학들이 지금 교육부 수화에 철두철미하게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일과를 봐주기 위해서 열성적인 거죠 어느 사람이 11개 제목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지위해제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한 지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국이 지위해제되면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죠 또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기 남용권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일종의 조국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찰두철미하게 조국과 조국 일갈은 문정부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조국이 구속되든 안 되든 자기 자신과는 이해관계와 관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야 국가의 정의가 있냐야 국가의 선이 있냐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1개 제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감찰 중단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공격하는 그리고 자신을 비호하는 그런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발신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아니죠. 정의가 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조국이 구속되느냐 여부는 참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